자 이번 시간에는 조건연산자 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연산자는 이제 P연산자가 3개인 연산자입니다. C++에서 P연산자가 3개인 연산자는 이거 조건연산자가 있는데요. 지금 문법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조건식이 오구요. 조건식이 오고 물음표 그 다음에 어떤 명령문이나 표현식 두개가 콜론으로 구분이 됩니다. 여기 물음표하고 콜론 물음표하고 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P연산자가 하나 둘 셋개에 있어서 이거는 3학년산자가 되구요. 그 이 조건식이 참이면은 아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또 이것도 연산자니까 어떤 결과값이 있겠죠. 참이면은 어 결과값이 표현식 1값이 되구요. 이게 거짓이면은 콜론 뒤에 있는 표현식 2번 값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연산자의 어떤 결과값을 내놓는데 이 조건식에 따라서 결과값이 이게 참이면 이것, 거짓이면 이것이 되는 이렇게 조건식에 따라서 취사적으로 결과값이 선택이 되는 이러한 연산자가 조건연산자입니다. 밑에 여기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 연산자가 사용이 된거죠. 그 결과값을 x 에다가 대입을 하는데 어 여기 지금 첫번째 조건식이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 값이 있고 세번째 값이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것 같이 이 조건식이 참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체 값이 1이 되구요. 이 조건식이 거짓이면은 0이 되는거죠. 그래서 이 조건식에 따라서 x라는 변수에 대입되는 값이 이 조건식이 참이면 1이 대입이 되고 거짓이면 0이 대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예제도 마찬가지로 이 3학년 산자가 첫번째 조건식이 있죠. 이 조건식이 참이면 x에 a 플러스 b 가 대입이 되구요. 거짓이면은 a 마이너스 b 가 대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제는 여기는 그냥 변수에 대입하는게 없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조건연산자 조건연산자의 결과값이 변수에 대입되는 예제는 아니지만은 이 조건문이 참이면 이거를 실행을 하고 콜론 앞에 있는 이거를 실행을 하고 거짓이면은 뒤에 것을 실행을 합니다. 이 조건이 거짓이면은 뒤에 것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이 참이면 화면에 true 가 출력이 되고 거짓이면은 false 라는 요 문자일이 출력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꼭 연산의 결과값이 어떤 변수에 대입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단순하게 어떤 조건에 따라서 간단한 실행문을 이렇게 그러니까 함수를 실행을 시킬 때도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조건전산식은 그 if-else 문을 간단하게 줄여서 쓴 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재에 지금 간단한 예제를 하나 드러놨는데요. 함수 변수 ia의 5가 들어가 있고 b의 7이 들어가 있고 max라는 인티제형 변수를 선언만 해놨죠. 근데 max라는 인티제형 변수를 어떻게 초기화를 시켰냐면은 요 조건이 참이면은 ia 값이 들어가고요. 요 조건이 거짓이면은 ib 값이 들어갈 겁니다. 사막연산자와 동작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요 조건이 참이라는 소리는 ia가 더 크다는 소리거든요. ia가 더 크다는 소리이고 거짓이면은 ib가 더 크다는 소리죠. 요 조건이 거짓이라는 것은 요 조건이 참이라는 소리니까 ib가 더 ia 보다 크거나 같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max 값에 저장이 되는 것은 ia하고 ib 중에서 큰 값이 max라는 변수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어떤 거하고 완전히 동일하냐면 if else 문하고 동작이 완전히 동일해요. if else 문이 있죠. if else 문 조건에서 요 조건이 참이면 이거 1번을 수행을 하고 거짓이면 2번을 수행을 한다고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if else 문을 사용을 해서 요 조건이 참이면 맥스에 ia를 대입을 하고 거짓이면 맥스에 ib를 대입을 하라 라는 거하고 요 한 줄하고 동작이 완전히 똑같죠. 여기 있는 if else 문하고 여기 있는 조건연산자의 동작이 완전히 똑같죠. 근데 이게 훨씬 더 간단해요. 표현이 이게 훨씬 더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고 보통 이렇게 쓰겠죠. 더 간단한 표현을 쓰겠죠. 그래서 조건연산자는 if else 문을 if else 문을 줄여서 간략하게 쓸 수 있는 형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한 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ex03-11.cpp 파일을 미리 생성을 시켜놨는데요. 수학에서 보면 유닛 스텝 펑션이라는 게 있어요. 단위 계단 함수라는 게 있는데 수학책에 보면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u of x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1 다른 경우는 0입니다.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은 경우는 0이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 1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함수죠. 이거를 단위 계단 함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굳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 여기가 x가 0일 때는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0보다 클 때는 계속 1값을 유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값을 유지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단위 계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함수죠. 이거를 이제 코딩 프로그램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면 x를 예를 들어서 아무 값이나 이렇게 집어넣었고요. u값을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조건연산을 써서요. 1이고 저 조건이 거짓이면 0이다.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요 조건연산 요거는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연산식이 되죠. 조건연산식인데 요 조건이 참이면은 1이 되고 이 조건이 거짓이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 조건이 참이면은 1이 유에 대입이 되고 거짓이면은 0이 유에 대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닛 스텝 펑션이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걸 그냥 프린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u of %d 라고 할까요? equal % 아 f 라고 하죠. %f가 %f다. 앞에 %f 자리에는 x를 찍어야 되고 뒤에 %x 자리에는 u값을 이렇게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컴파일을 하고요. 아 여기 프린트가 아니고 프린트 f입니다. 컴파일을 하고 실행을 하면은 u의 1.2는 1이죠. 1.2가 0보다 크니까요.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다. 그러면은 u의 마이너스 3은 0값이 될 겁니다. u의 마이너스 3은 0값으로 이렇게 화면에 출력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입연산자로 넘어가겠습니다. 4.1절인데요. 대입연산자는 지금까지 많이 썼던 연산자입니다. 여기 지금 equal죠. equal가 대입연산자거든요. 이거에 왜 연산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연산자라는 거는 어떤 결과값을 가진다. 연산자의 특징은 어떤 결과값을 가지죠.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int 뭐 a 이렇게 선언을 해놓고 a에다 예를 들어서 11이라는 값을 이렇게 대입을 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equal가 대입연산자거든요. 대입연산자 어떤 동작을 수행을 하냐면 11값을 a에다가 대입을 하는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연산자니까 결과값을 가지겠죠. 그게 참 헷갈리기 처음에 헷갈리기 쉬운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연산의 결과로서 대입연산자의 우변에 있는 값을 결과값으로 가집니다. 이게 참 이해가 안 가죠. 처음에는 대입연산자는 단순히 어떤 동작 대입하는 동작만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 C++ 에서는 대입하는 동작을 하는 연산자 이기 때문에 P연산자가 두개입니다. 이 경우에는 이코르기 왼쪽에 있는 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거 두개가 필요하죠.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가 어떤 연산의 결과로서 대입연산자의 오른쪽에 있는 값을 결과값으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가능하냐면요. 그러니까 지금 간단한 예를 들어보죠. A가 11 B가 22 고 C는 이렇게 선언만 해놓고요. 이거는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그렇죠? 더하기가 지금 연산자니까 덧셈 연산자니까요. 곱셈 이라고 할까요? 곱셈 이란게 연산자니까 A하고 B 두개를 P연산자로 받아서 A B값으로 곱한 다음에 결과값을 A하고 B를 곱한 값으로 결과값을 가지죠. 결과값 A하고 B로 곱한 값이고 그 결과값을 C에다 대입을 해라. 이거는 굉장히 당연하게 지금까지 받아들였는데 지금 이런 것도 가능해요. 예를 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괄호도 여기서는 괄호를 생략 가능하거든요. 괄호가 이렇게 생략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도 대입 연산자를 연속으로 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동작이 되냐면 먼저 B값을 A에다가 저장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산 결과가 B값 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B값을 다시 C에다가 저입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A 변수나 C 변수에다가 B 변수 값을 대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A, B, C 3개를 선에 넣고 C B A 0 이런 식으로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연산 결과가 0이니까 우변에 있는 이 값이 결과가 되죠. 그 0값을 B에다 대입을 하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연산 결과가 또 우변에 있는 값이니까 0이 됩니다. 그 0값이 또 C에 저장이 돼요. 그래서 ABC 변수가 전부 다 0으로 저장이 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제 대입 연산자가 그거 이외에도 지금 교재에 나온 것 같이 플러스 이코루 마이너스 이코루 곱하기 이코루 나누기 이코루 퍼센트 이코루 이런 식으로 산술연산자 연산자의 바로 뒤이어서 이코루가 붙는 이러한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산술연산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누셈 퍼센트 이런 게 있었죠. 그러니까 띄면 안되고요. 두 개를 연달아 붙여서 플러스 이코루 마이너스 이코루 별표 이코루 슬래시 이코루 퍼센트 이코루 이런 대입 연산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이코루 10 이다. 그러면 X 변수 에다가 현재 X 변수 에다가 10을 더하라 이겁니다. 뭐하고 똑같냐면 X 이코루 X 플러스 10 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X에다가 10을 더한 다음에 그 값을 다시 X에다가 대입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재 X값 에서 10을 더한다. 라는 동작을 취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C++에서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써요. 이게 더 간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X 마이너스 이코루 1이었다. 그러면 이거는 현재 X값 에서 1을 뺀다. 뭐하고 똑같냐면 여기 1번 프로그램 뭐하고 똑같냐면 X 이코루 X 마이너스 이라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또 뭐하고 똑같냐면 X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고 똑같죠. 앞에서 나왔던 증감 연산자를 사용을 하면 이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쓰지 않고 1을 감소시킬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대입 연산자들을 사용을 하면 조금 약간 긴 수시 프로그램을 조금 더 간결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밑에 얘가 있는데요. 방금 설명했다 시피 A 플러스 이코르 는 요 코드 하고 똑같죠. 현재 A 값 에다가 B 값 대입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지금 0 들어가 있고 B 11 들어가 있다. 그럼 요거를 수행을 하면 A 는 뭐가 되는 건가요? 현재 0 값 에서 11 대입 하는 거니까 여기 10 이라고 할까요? 현재 10 에서 11 대입 하는 거니까 A 는 뭘로 변하게 되냐면 21 로 변하게 되죠. B 값은 그대로 입니다. B 값은 유지가 되고 요 명령이 수행이 되면 A 는 21 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제에서 보면 곱하기 이코르죠. 그러니까 우변에 있는 값을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값을 A 에다가 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현재 B 값은 11 이니까 거기다 10 을 더하면 21 이 되죠. 20 이라고 똑같겠죠. 현재 A 값은 10 이니까 결과적으로 A 는 210 이라는 값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표현식 은 이 코드는 여기 있는 이 코드는 이거 하고 완전히 똑같아요. 우변에 있는 것을 먼저 계산을 해서 A 에다가 그걸 곱한 다음에 그 값을 다시 A 로 대입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식으로 쓰는 것 보다는 위에 식으로 쓰는 게 조금 더 간단 하죠. 밑에 표에 제가 예제를 몇 개 넣어놨는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제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죠. 제가 미리 ex04-01.cpp 파일을 생성을 해놨습니다. 지금 교재 보면 인트제형 벤수 A 에다가 E를 집어넣고 B에다가 10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A를 1을 증가 시켰죠. A 플러스 플러스 하면 A값이 현재 1에서 뭘로 바뀌나요? A값이 2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이콜 A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여기에서 A는 지금 2로 바뀌어 있고요.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B에서 A를 뺀 거를 B에다 제입을 하라는 거죠. 현재 B값에서 A값을 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B가 어떤 값이 되나요? 현재 B값은 10이고 A값은 2이기 때문에 B값이 8이 되죠. 이게 실행이 되면 이제 B가 8이 됩니다. 그 다음에 A 곱하기 이콜 B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증감 연산자 설명할 때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서 플러스 플러스가 B변수 뒤에 붙어있죠. B변수 뒤에 붙어있으니까 먼저 D인연산을 하는데 B값이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B를 증가시키라 이겁니다. 이게 좀 헷갈릴텐데요. A 곱하기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B플러스 플러스 하고 똑같습니다. 곱셈 연산에 의해서 A하고 이 값으로 곱해야 되는데 이 값으로 곱해야 되는데 플러스 플러스가 뒤에 붙어있어요. 뒤에 붙어있으니까 먼저 곱셈 하는데 현재의 B값을 사용을 하고 곱셈의 현재 B값을 먼저 사용을 하고 먼저 사용을 하고요. 그 뒤에 그 뒤에 B값을 1 증가시킵니다. 이게 좀 헷갈릴거에요. 그러니까 현재 A값은 지금 2이고 B값이 8이죠. 그러니까 이거 두개로 거부하면 16이 되죠. 16이란 값을 A에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B는 대입이 된 뒤에 8에서 9로 1이 증가가가 돼요. 이게 좀 헷갈리죠. 근데 뒤에 붙으면 먼저 값을 사용을 하고 뒤에 증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거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구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냐면 또 이렇게 해놨네요. A% B값을 이렇게 해놨네요. 중간전산자가 앞에 붙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를 하라고 제가 얘를 이렇게 들어 놓은 것 같은데요. 이것도 뭐하고 똑같냐면 그러면 A 이코르 A% 마이너스 마이너스 B하고 같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B변수 앞에 붙어 있죠. B값을 먼저 1 감소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값을 감소된 그 값을 퍼센트 연산에 사용을 합니다. 현재 B가 지금 9니까 현재 B가 9니까 B가 먼저 8이 되구요. 1이 감소하자면 8이 되죠. 그 값을 현재 A값이 16 16으로 나눈 나머지죠. 퍼센트 나눈 나머지죠. 그러니까 16을 8로 나눈 나머지가 A에 저장이 됩니다. 근데 16을 8로 나눈 나머지는 0이죠. 그러니까 0이 됩니다. A는 0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트 F문을 이용을 해가지고 A는 A값 하고 B값을 이렇게 찍어보라 이게 프로그램 인데요. 방금 쭉 설명한 대로 A에는 0값이 들어가 있을 거고 B에는 8값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한번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 빌드를 하고요. F을 눌러서 실행을 하면 A는 0 A는 0 B는 8이 이렇게 찍히게 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 사이즈업 연산자는 이것도 이제 P연산자가 한개의 단항연산자인데요. 어떤 변수나 데이터 타입의 바이트 수를 종수로 구하는 기능을 합니다. 몇 바이트냐 그러니까 어떤 변수가 지금 몇 바이트를 차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데이터 타입이 몇 바이트를 차지하느냐 그거를 이제 구해주는 연산자가 사이즈업 연산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간단히 실습을 해보면요. 이거는 이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04-02 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음 그러니까 프린트 앱으로 %d 를 써가지고 사이즈 오브 예를 들어서 더블 이다. W0 데이터 타입이 몇 바이트냐 그러니까 요 연산자는 어떤 결과값을 가지냐면 요 연산은 이 연산은 W형이 몇 바이트냐 그 바이트 수를 종수로 결과값을 내보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여기에 찍히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류가 났네요. 오류가 아니고 워닝 이구나. 워닝 이거는 그대로 실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F4를 눌러서 실행을 하면 8이 찍혔죠. 그러니까 W형 데이터는 8바이트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롱 롱 롱형 변수 A에다가 0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고요. 이번에는 이 변수가 몇 바이트 인지를 알기 위해서 A 변수를 집어넣으면 사이즈 연산자에 A 변수를 집어넣으면 A 변수가 몇 바이트를 차지하는지 그게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 A 변수도 8바이트입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더블 롱더블로 한번 해보죠. 롱더블 B에다가 1.0을 이렇게 대입을 해볼까요? 롱더블 0은 지난번 2장에서도 나왔다시피 16바이트네요. 그래서 롱더블 0 변수 B는 16바이트를 이렇게 차지를 한다. 어떤 변수나 데이터 타입이 몇 바이트 인지를 알고 싶을 때 사이즈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콤마 연산자가 있는데요. 콤마 연산자는 콤마 선언문 에서도 사용이 되는데 이 경우는 실행문 에서 사용이 되는 경우 입니다. 콤마 연산자가 연산자로 사용이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int a 뭐 이콜 10 콤마 B 이콜 20 콤마 C 이런 선언문 이걸 변수 선언문 이라고 얘기를 하죠. 변수 선언문 에서 콤마 가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변수들 간을 구별시켜 주는 구분자 고 구분자로 사용이 되고요. 실행 문에서 예를 예를 들어서 C 이코르 선언문 아니고 실행문 에서 뭐 A 콤마 B 이런 식으로 콤마 연산자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실행문 에서 이거를 이거는 이제 연산자로 사용이 된 겁니다. 이 콤마 연산자 입니다. P 연산자 좌우 에 두개의 P 연산자를 갖고 결과값이 뭐냐면 우측에 있는 값이 결과값 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좌측에 있는 것은 버리고 우측에 있는 것을 연산자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그냥 이렇게 사용하는 거 하고 똑같은데 왜 굳이 콤마 연산자를 사용을 하느냐 이런 의문 이 들수도 있죠. 이런 예제를 한번 해볼게요. A 플러스 플러스 콤마 B 이렇게 하면 보통은 이렇게 쓰지 않고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뒤에 나오겠죠. 퍼문 같은 데서 퍼반복 문 같은 데서 뭐 그 변화문 여러 개 쓰는 경우 같은 특별한 경우 에서만 사용이 됩니다. 보통 은 이렇게 잘 프로그램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앞에 거를 일단 실행 해요 앞에 거를 값을 구하고 뒤에 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뒤에 값을 취하는 거죠. 앞에 것은 플러스 플러스가 뒤에 붙어 있기 때문에 A 값을 취하고 그 뒤에 A를 증가 시킵니다. 그러니까 요 실행문이 실행이 되면 요 실행문이 실행이 되면 C에는 B가 대입이 되고 A는 1이 증가가 돼요. 그거를 요 두 개의 실행문을 요거 하나의 실행문으로 이렇게 실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1의 경우 같이 콤마가 연속에서 콤마로 구분된 게 연속에서 3개가 있다면 맨 오른쪽에 이 콤마 연산자의 결과 값으로 취해집니다. 그 다음에 연산자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산자 우선순위 라는 것은 하나의 수식에 여러개 연산자가 있을 때 어느 경우 어떤 연산을 먼저 해야 되는가 하는 규칙을 정해 놓은 건데요. 잘 아는 예를 하나 들면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 곱하기 c 가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더하기 덧셈연산자 하고 곱셈연산자가 있는데 곱셈연산자 우선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b하고 c 를 먼저 곱하고 그거하고 이제 a를 더하는 거죠. 이런 식의 우선순위를 연산자 우선순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 포인트만 알고 있어도 보통은 충분한데요. 먼저 알아야 될 게 단항연산자가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단항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 높고 그 다음에 산술연산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대입연산자 하고 대입연산자 하고 콤마연산자가 순위가 맨하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b 더하기 10 이라는 이런 명령문이 있을 때 여기 대입연산자가 있고 덧셈연산자가 있죠. 덧셈연산자가 먼저 수행이 되고 대입연산자가 나중에 수행이 된다는 거예요. 대입연산자는 우선순위가 거의 최하위입니다. 제가 지금 밑에 표에다가 연산자 우선순위를 적어놨는데요. 지금 보면 확실히 기억해 줘야 될 포인트가 먼저 괄호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습니다. 괄호의 우선순위가 제일 높다. 그러니까 a plus b 곱하기 c 그냥 이렇게 하는 거 하고 a plus b 에다가 괄호를 치고 곱하기 c 를 하는 거 하고 결과가 틀리죠. 괄호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기 때문에 이 괄호 안에 있는 걸 먼저 계산하고 그거하고 c 하고 곱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얘 곱셈의 우선순위가 더 높고 덧셈의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곱셈을 먼저 하고 덧셈을 나중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괄호의 우선순위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 줄에 연산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우선순위가 불명확하다. 이러면은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이 괄호를 적절히 쳐가지고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항연산자 단항연산자 예를 들어서 증감연산자가 있고 부호연산자죠. 낫연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캐스트연산자도 단항연산자죠. 이런 거 단항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A에다가 A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B 플러스 C를 하면은 여기 앞에 있는 마이너스는 부호연산자죠. 부호연산자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B가 먼저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하고 C하고 덧셈을 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입연산자의 우선순위가 제일 낮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대입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이왕연산자들이고요. 이왕연산자들의 우선순위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조건연산자 제일 끝에 조건연산자 대입연산자 그 다음에 콤마연산자 이런 것들이 하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연산자가 최하위에 있기 때문에 하위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A가 B보다 크면 A 플러스 B 콜론 A 마이너스 B 이런 명령에서 이런 것들이 먼저 수행이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먼저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조건연산을 수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건연산에서 굳이 이런 데다가 괄호를 쳐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괄호를 쳐주지 않아도 이런 것들의 연산을 먼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건연산자보다 저 연산의 우선수위가 높기 때문에 먼저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입연산자 최하위에 있는 게 콤마연산자예요. 그러니까 A 이콜 B 콤마 C 하고 A 이콜 B 콤마 C 에다가 이렇게 괄호를 쳐준 거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왜냐하면 1번의 경우에는 A 이콜 B를 먼저 수행을 하게 돼요. 대미연산자의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C하고 이거하고 콤마연산을 취합니다. 2번의 경우에는 괄호의 우선순위가 높기 때문에 B하고 C 콤마연산을 먼저 취하고 그 결과값인 C값이 A에 대입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4가지 포인트 정도만 기억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괄호의 우선순위가 제일 높다. 괄호의 우선순위가 제일 높다. 그 다음에 단항연산자 그 다음에 2항연산자 그 다음에 조건대입 콤마 연산자의 순위다. 이 정도 사실만 기억을 하고 있어도 실제로 코딩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4장 5절 연산자 결합방향인데요. 결합방향 이라는 것은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진 연산자들이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진 연산자들이 한 수식에서 여러 번 연속적으로 사용이 되면 어느 것을 먼저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곱셈하고 나눗셈의 연산 결과 우선순위는 같습니다. 이렇게 한 수식의 곱셈하고 나눗셈이 동시에 수행이 되어있죠. 그러면 앞에 거를 먼저 한다는 거죠. 앞에 거를 먼저 하고 그 결과하고 오버 오하고 나눗셈을 하라는 거죠. 이 경우가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의 결합방향을 가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셈 뺄셈도 마찬가지죠. 이 더셈 뺄셈도 앞에서 이걸 먼저 하고 그 다음 그 결과하고 CA하고 그거하고 이거하고 하는 거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의 결합방향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이 위에 표에도 나왔지만 대부분이 결합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입니다. 보면 여기 결합방향 제가 표시해놨죠. 대부분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인데 단항연산자 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연산자 대입연산자만 오른쪽에서 왼쪽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A다.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은 전부다 부호연산자로 사용이 되는 거죠. 부호연산자는 이쪽을 오른쪽에 있는 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차츰 이렇게 부호연산자를 적용을 하겠죠. 이 경우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을 갖습니다. 결합방향이요. 그리고 대입연산자도 A이코르 B이코르 C이코르 D이코르 0이다. 이거 앞에서 설명한 바가 있는데 오른쪽에서부터 먼저 수행을 해요. 이걸 먼저 수행을 하고 그 값을 C에다가 대입을 하고 다시 그 값을 B에다 대입을 하고 그 값을 A에다가 마지막으로 대입을 하고 이런 식의 오른쪽에서 시작해서 왼쪽으로 이렇게 가는 결합 방향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결합방향은 대부분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인데 단학연산자 하고 3학연산자 하고요 조건연산자 하고 그 다음에 대입연산자만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이다 라고만 알고 있어도 크게 문제될 없을 것 같아요.